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에덴 동산에서 세우신 계획을 이루시거죠 지금도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으시고 주여호와의 열심히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는 그저 주님이 이루시는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이것을 바라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들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확실히 알고 참 소망을 붙잡는 이 아침 되게 하여야죠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잠들어 있는 다른 지체들도 이어서 기도하고 진정한 복된 소망이신 주님만을 사모하며 그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그 소망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야죠 없어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기름 부은 가운데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야죠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0편 59편 하셨습니다 10편 59편 악장에게 알파스킷 다윗의 믹탐 사월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죽이려고 집을 지키던 때 이때 다윗이 한 기도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하소서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그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소서 행악자들로부터 나를 구하시고 피 흘리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보소서 그들이 내 혼을 해치려고 숨어 기다리며 힘 있는 자들이 나를 대적하려고 모였으니 오 주여 나의 죄가 때문도 아니오 나의 죄 때문도 아니니이다 내게 잘못이 없는데도 그들이 달려와서 태세를 갖추니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보소서 그러므로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계셔서 모든 이방을 감찰하소서 어떤 사악한 범법자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저녁때 돌아와서 개처럼 뒤지며 성읍을 돌아다니니이다 벗어서 그들이 입으로 토해내며 입술에는 칼을 물고 말하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니 주께서는 모든 이방을 조롱하시리이다 그의 힘으로 인하여 내가 주를 기다리리니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시기 때문이니이다 나의 자비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원수들 위에 임하는 나의 열망을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소서 내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오 우리의 방패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의 죄와 그들의 입술의 말로 인하여 그들이 교만 가운데서 붙들리게 하소서 이는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 때문이니이다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소서 그들을 소멸하여 없어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야곱 안에서 땅끝까지 다스리심을 그들로 알게 하소서 셀라 저녁째 그들로 돌아오게 하시며 그들로 개처럼 짖으며 성읍을 돌아다니게 하소서 그들로 먹을 것을 찾아 위아래로 헤매게 하시고 배부르지 않으면 울부짖게 하소서 그러나 나는 주의 능력을 노래하리니 정령 내가 아침에 주의 자비를 큰 소리로 노래하리이다 이는 주께서 내 고난의 날에 나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셨음이니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의 자비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한국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36년 동안은 한국 사람들의 생각과 말이나 심지어 문화까지도 전부가 다 한 가지였어요 한 가지 한 가지 바로 한국의 그 영토를 다시 빼앗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노래 가운데서도 울 밑에 선 봉선화야 참 그늘 아래 가려있는 봉선화 거기에 대해서 참 가련한 것을 노래했고 또 노란 아름다운 꽃이 개나리인데 그 개나리를 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개처럼 생각해서 개나리 개나리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 칼에 쫓겨 다니던 그러면서 그가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나를 피 흘리는 사람들로부터 구원하소서 그들이 내 혼을 해치려고 숨어 기다리며 힘이 있는 자들이 나를 대적하려고 모였으니 오 주여 나의 죄가 때문도 아니오 나의 죄 때문도 아니니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나는 잘못이 없는데도 그들이 달려와서 태세를 갖추니 나를 도우시고 보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오절에 가면 그러므로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깨셔서 모든 이방을 감찰하소서 지금 사울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방을 감찰하소서 The Gentiles 이방 사람들 이방은 이방이죠 요즘에 그리스도인들 사회에서도 이방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게 이방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푼다고 사람들이 학자들이 많이 그래요 이방은 이방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방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이방은 이방은 바로 이것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다른 민족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개처럼 지지면서 성배 돌아다닌다 개처럼 지지면서 2차전 때도 독일군들이 정말 세파트를 앞세워가지고요 숨어있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을 다 찾아냈습니다 정말 개처럼 찾아다니면서 상킬자를 찾아 있었고 심지어는 화장실 밑에 오물통 밑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다 끄집어내고요 굉장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당할 권한을 미리 보시고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 잘못돼서 그렇게 고통을 받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죠 잠시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메시아를 죽이고 이것을 주님이 아셨죠 그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바윗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 때문에 결국 2차전 때도 참 소수가 살아남아서 지금 인구가 국내의 한 500만 해외의 한 1,300만 거의 1,800만 명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R5기 이렇게 나오죠 악장에게 R5기 지난번 얘기했죠 이건 Don't destroy 멸하지 말아라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닉탐이라는 것은 황금의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 원수 사탄에게 여인의 씨가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결국 그때부터 보금이 선포돼서 요한계수록 마지막까지가 전부 한 가지가 있다면 회복이에요 회복 죄로부터 저조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결국 그 죄와 저주와 사망을 가져온 마귀 마귀를 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난 목적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너희를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나라가 이마합시며 왕국이 이마합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지금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통을 받죠 진짜 찬그리스도인들 고통받습니다 여기 다윗이 어떤 고통을 받았을까 나는 죄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보면 다윗의 심정을 이해할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받았느냐 주님께서는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모욕을 받았느냐 하면 너 마귀 들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에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45절부터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하여 실책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네가 사마리아인이며 마귀 들렸다고 한 우리가 올바로 말한 것이 아니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마귀 들린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고 있을 뿐인데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도다 나는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그것을 구하시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그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죽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는 네가 마귀 들린 것을 알게 되었노라 아브라함도 죽었고 또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네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그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으니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 보다 더 위대하냐 그는 죽었고 또한 선지자들도 죽었느니라 너는 네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하더라 요즘 보세요 영생 받는다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죠 무슨 썩어질 영생이냐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러기 때문에 요즘도 복음을 전하면 빚박을 받습니다 아 예수 믿으면 영생 받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영생이냐고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다윗도 주님하고 똑같은 징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를 짓지 않고 그는 끝까지 사우를 위해서 사실은 사우를 피해다녔지 절대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한 번 기름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원수를 갚아줬죠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죠 하나님께 있죠 이게 성도가 아닌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상 내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그러면 월권행이에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달렸어요 우리는 그들에서 기도하고 그저 진리만 전하면 돼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이 정도지 너희가 하나님인 나를 그래 그러면서 당장 천벌 받으라고 말이지 그러지는 않았어요 요한 같은 사람은 초창기에 누가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저 사람들을 그냥 당장 죽게 만들까 그러면서 그냥 으르렁거리니까 주님께서 이름을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렇게 혈기왕성해요 혈기 그렇게 혈기왕성한 사람이 반무성 가서 기름가만에 있다가 나와서 반무성 가서 완전히 죽어가지고 자신이 없어지니까 성령에 임해가지고 그를 번쩍 들여다가 환란 때 갖다 놓고 성령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의 구원이에요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누가 나를 괴롭힐지라도 주님께서 다 이룰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 개처럼 공격할 것 그리고 요한계시로 20장의 개들과 술객들과 개들이 나오죠 다 통하는 말씀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또 사마리아 그 수로본이게 여인 테니케 여인에게 그 딸이 마귀를 했다고 했을 때 자녀의 빵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방인들을 개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그 보금이 오기 전에는 구약시대는 개로 취급했다고요 그 때문에 자녀의 빵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합장차다 너는 개자 이런 얘기야 요즘 말하면 개에다 뭐 붙인 거예요 뒤에다 욕을 붙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 받았으니 우리가 보금 전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욕을 넘은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요즘에 보금 전하면요 핍박 안 받을 수 없어요 바빠 죽겠는데 자꾸 그러면 말이죠 막 짜증내고 욕한다고요 미쳤다고 그런다고요 미쳐도 보통 미쳤다 제가 칼람을 써가지고 1 플러스 1은 2라는 신비에 대해서 써가지고 중앙일보 보냈더니 거기 어떤 부장이 그러더래 참 예수를 믿어도 미쳤다고 그러더래 아니 1 플러스 1은 2라는 거 참 이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신비 부부가 결혼하면 한 몸 된다는 신비를 얘기했는데 그게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얼마나 고통받았겠고 다이수는 얼마나 고통받았겠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핍박 안 받아요 그러나 입을 열고 보금을 잘하면 핍박받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교회 집사입니다 교회 집사라고 해요 그러니 결국 다윗도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죠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죠 또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바울 포함한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에게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보금을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원하는 다 풀어주실 것이요 또 이스라엘도 여기 말한 것처럼 다 풀어주실 것이요 다윗이 그랬죠 그들을 죽이지 말아라 그들을 좀 죽이지 말아주세요 내 백성이 잊을까 안아이다 여러분 만약에 2차 대전 때 그렇게 유대인들을 죽인 이방 민족들이 싹 없어졌다면 독일 사람도 없어져 버리고 일본 사람도 없어져 버리고 스페인 사람도 없어져 버리고 옛날 이집트도 없어져 버리고 다 없어져 버렸다면 이 백성이 잊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을 핍박했던 나라들이 다 연약해졌죠 연약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가장 큰 형벌이 뭡니까 당장 죽이면 되는데 계속 고문하는 거 이게 바로 큰 고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갚아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엘서도 보게 되면 이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엘서 보게 되면 3장에 보게 되면 이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할 것인가 3장 9절 보면 너희는 이것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라 전쟁을 예비하며 용사들을 깨우고 모든 전사들로 가까이 오게 하며 그들로 올라오게 하라 너희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너희 낯을 쳐서 창을 만들라 약한 자로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게 하라 너희 모든 이방들아 모여서 오라 다 함께 주 위에 모이라 오 주여 주의 용사들로 그것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이방으로 깨어서 여호사바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이는 내가 거기에 앉아서 주의 모든 이방을 다 심판할 것이므로다 너희는 낯을 내라 이는 곡식이 익었으미라 너희는 와서 밟으라 이는 포도즙들이 가득 차고 곡들이 넘쳐남이라 그들의 죄악이 크기 때문이라 결단의 골짜기에 많은 무리들이 있으니 이는 주의 날이 결단의 골짜기에 가까웁니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또 주께서 시원에서 표요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그의 음성을 내시리다 또 하늘들과 땅이 진동하리라 그러나 주는 그의 백성의 소망과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시리라 이게 요한계속에 있는 것이에요 아마게또는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서 미리 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오늘날도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요 내 기도 시작하면 성령이 사로잡아가지고 내가 알지도 못한 기도도 하게 되고 중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캘리포니아는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재앙이 오지 않는가 보면 말이죠 한리우드 같은 소동 같은 곳이 있는데도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그 상은 바로 주님께서 직접 주시잖아요 그저 내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은 상을 못 받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상을 얻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내가 나중에 갚아주자고 했어요 뭐 기도하는데 뭘 했다고 갚아줘요 전도를 한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낸 것도 아니고 교회 건축한 것도 아닌데 기도하는데 왜 상을 주냐고요 기도를 통해서 천지가 진동하거든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죠 재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로 지금까지 어렴가한 데 집어넣어서 거기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므로 다위처럼 이렇게 멋진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멋진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결국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엊그저께 제가 척스미스 목사님이 방송을 통해서 상담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뉴욕에 있는 어떤 성도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 성경에 미국이 어디 있습니까 아 미국이 큰 바벨론 아닙니까 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성경에 나오진 않는다 성경에 나오진 않는 것이고 아 결국은 우리가 휴고되고 나면 미국이 또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또 옳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국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다 요즘에 자꾸 양보하니까 양보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재앙으로 쳐서 leave them alone 그들을 가만히 둬라 너희들이 왜 간섭하느냐 이런 하나님의 경고인 걸로 안다 역시 그 목사님이 바로 깨달았더라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바로 하는 사람은 성경을 바로 깨달은 사람이죠 왜 성경 전체는 성경의 하나님의 시간은 이방인의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예언한 71회 71회는 70년에 7번 지나는 거니까 490년인데 483년 딱 지났을 때 기름 부은자 예수님이 끊어졌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시계를 딱 멈췄어요 그리고 그동안 2000년 동안 이방인의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멈췄어요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구원 받은 거예요 환란이 딱 시작하면 7년 딱 하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내가 어떻게 어디에 있고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아는 사람은 바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벌써 59편을 지금 다 했습니다 이 시편을 계속하면서 우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또 사도행전이 이번 주에 끝나는데 사도행전이 끝나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가 어떻게 역사 교회가 어떤 일을 하겠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고도 못 깨달아는 사람은 눈이 없고 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조만간 이제 주님의 시간이 다시 시작될 때가 옵니다 그때가 멀리 않았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령 안에 내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의 위대한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됐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던 얘기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행한 많은 것들이 성령 안에 삶으로 하늘에 기록되는 이런 사람이 되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이렇게 능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나이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라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다윗이 얼마나 성령 안에서 행했는지 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정말 성령 안에서 행하며 묵상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또 복음을 전할 때나 또 일을 할 때나 언제든지 성령 안에서 주님의 임자신 가운데 주님께서 말해가심을 따라 말하고 듣고 깨달으며 아버지 빚박도 받으며 그럴 때 우리가 다위처럼 우리 주님처럼 옛날 선지자들처럼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주님의 날에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 아직까지도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깨달음을 주시고 저들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줘옵소서 마음의 악을 품고 있다가 눈도 다치고 귀가 다쳐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들 저들 어려서부터 말씀을 깨달으시고 도와주시고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을 다 제하시며 진정으로 저들이 부모들에게 순정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올 때 어릴 때부터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붙들림화 되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말 진리안에 우툭 서는 저들 되게 하여져서 사탄들은 사탄은 저들을 해방시키고 저들을 괴롭히지만 주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괴롭히는 세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떠나오게 하시고 저들을 항상 천사들 보내주시사 지켜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옵소서